안녕하세요. 유희입니다. 소아이 여러분 우리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덕분에 저 미역국 100그릇 먹은 것 같이 정말 정말 괴물고 행복한 생일을 보내고 있어요. 멤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생일을 보내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.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빠이